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소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중요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를 만나 여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먼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를 보면 히브리어 미리암의 그리스식 표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이 이름이 바로 이 미리암으로 처음 모세의 누이로서 성경에 미리암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후로 미리암 이후로는 그 동일 이름이 쉽게 등장하지 않는 반면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보금서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외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다섯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여섯 명이 보금서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줄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위세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천혜에게 이르니 그 천혜의 이름은 마리아라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섯째 딸이란 가브리엘 천사가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리아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약속한 이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리아를 찾아가서 아들이 약속하시고 몇 개월이 지났다고요? 여섯 달이 지나고 난 후라는 의미인 거죠 이 제사장 사가리아와 마리아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가리아와 아내 엘리사벳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6개월 전, 지금부터 6개월 전에 가브리엘이 사가리아를 찾아가 아들을 고지해 줍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된 엘리사벳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세례요한의 출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이번에는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게 되죠 문제는 당시 마리아의 신분이 단순한 처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27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당시 그녀는 요셉과 정혼을 한, 약혼을 한 사이였다는 거죠 고대 유대인의 결혼 간습에 보면 약혼이라는 것은 양가 모두에게 결혼에 준하는 법적인 효력을 가졌습니다 때문에 비록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약혼한 사이 신랑 신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약혼을 취소하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한쪽이 죽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이혼해야지만 약혼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약혼은 정혼은 상당한 구속력을 갖고 있었고요 법적으로 이미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냐면 본문 31절에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쉽게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약혼한 그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 잠자리를 같이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1년에 달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은 잠자리를 같이 못한 채 법적인 구속력으로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신분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고 한 침대를 사용한 이유라면 모를까 그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가브리엘의 말은요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되묻죠 34절에 보면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에 가브리엘은 그녀의 친척이면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불임 상태였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마리아의 경우에도 역시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에 의하여 아이를 잉태하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선포에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의 말대로 정말로 임신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마리아가 맞닥뜨려야 되는 마리아에게 처하는 그 상황은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잠자리를 갖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가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늠죄는 10개명의 제7개명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7개명을 어기는 중재로서 가문의 수치를 넘어서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반드시 가늠한 자들을 죽이라고 율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 마리아의 순종은요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고 마리아 자신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난 뒤에 마리아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38절부터 40절을 제가 또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읽어듭니다 그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떠나갔다 그 후에 마리아는 유대산골 사가라가 사는 마을로 급히 가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였다 당시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과 그리고 사가라가 살고 있었던 유대산골은 가까운 지척이 아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최대 110km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110km를 차로 가려면 1시간 이상 달려야 될 만큼 먼 거리였는데요 차가 없었던 2000년 전에는 아무리 빨라야 4일 이상 걸리는 110km로 여행하려면 최소 4일을 잡아야 되는 그런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여행길을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았을 텐데 본문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 마리아는 유대산골 사가라가 사는 마을로 급히 갔다고 합니다 급히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마리아가 급히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게 너무나도 전하고 싶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그 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가까운 데는 없어서 자기와 흡사한 체험을 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그 엘리사벳 물론 엘리사벳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고집하던 그 엘리사벳을 찾아 나선 것이다 너무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할 상대를 찾아서 그 엘리사벳을 만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더 강한 확신과 믿음을 얻기 위험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가브리엘이 말처럼 정말로 불임이었던 임신을 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는가를 마리아는 확인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늠죄로 간주되어서 무섭게 처벌받는 사회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순종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진실로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임신한 것이 맞다면 앞으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만나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순종의 결과로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를 지켜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그 확신을 얻고자 그 믿음을 얻고자 마리아는 110km를 마다하지 않고 급히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임신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진 그녀를 통해서 장차 자신이 낳을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미래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뛰어넘죠 그리고 하나님을 잔양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창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녀의 임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었고요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무사히 출산하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마리아의 위대한 순종을 높이 평가해서 성탄절이 될 때마다 매년 우리는 빠지지 않고 우리가 본받을 순종의 모델로서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리아의 순종에 더하여 예수님을 낳은 그 생모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마리아를 신적 존재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원제를 부인한 마리아가 원제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무연시태가 교리가 있고요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성모 승천과 같은 교리를 카톨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이렇게 위대한 마리아의 순종보다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마리아의 순종과 함께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한계와 연약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출산을 전후해서 마리아가 체험했던 신비로운 체험은요 앞서 소개해드린 가브리엘과 엘리사벳과의 만남 그리고 요셉의 꿈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뒤에 생명부지의 동방박사들이 당시 왕에게나 드릴 법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아련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목자들이 찾아와서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는 경건한 시몬과 선지자 안나를 통하여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마리아는요 계속해서 신비로운 체험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탱된 그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임을 알려주셨고 믿을 만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마리아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마음에 잘 간직해 두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마리아는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그 특별한 믿음이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된 사건이 나오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나는 나사렐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비교적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초대를 받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결혼 풍습상 혼인잔치는 보통 7일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주도하는 혼주는 하객들을 위한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는 게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혼인잔치에서는 그만 준비된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고 혼주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으면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당장 예수님한테 그걸 알리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 표정인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만 예수님에게 전해줄 뿐 다른 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나이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단순한 그 사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무원의 요청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자성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이신 전심이 되죠 즉 당시 마리아에게 확신과 믿음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으며 그 일이 예수님에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그 확신을 그만큼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믿음을 마리아가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투명스러운 대답에도 불구하고 5절로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러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냥 이를 저질러버립니다 뭐 예수님이 하겠다 안 했다 갖다 붙다 얘기도 없었는데 마리아가 이를 저질러버립니다 그러면서 혼주의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명령을 하는데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이상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지시가 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화려한 기술이나 사람을 홀리는 마법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그냥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담고 그걸 다시 나눠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연회장이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마리아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즉 남의 집 하인이잖아요 마리아의 하인이 아니라 남의 집 하인이 마리아의 명령에 이토록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함에도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당시 예수님의 집안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주를 있었던 그 집안 사이가 매우 가까웠음을 굉장히 친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볼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죠 예수님을 단순한 자신의 아들로 보지 않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확신하면서 믿음을 가졌던 마리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마리아의 확신과 믿음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8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르세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루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방금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서포트했던 여인들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여인들의 이름들 속에서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다른 자녀들을 돌보느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서포트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 보금 8장에 소개된 여인들은 모두가 과부거나 처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에게도 가정이 있었고 남편과 자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후원했던 반면에 정작 보금소에 등장하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과 신비로운 체험을 가졌던 마리아는요 후원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금 8장의 목록에서 마리아가 빠진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감온 3장 21절을 보세요 마감온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서 예수의 친족이란 가족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활동을 제지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여기서만 아니라 31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보세요 마감온 31장 3장 31절 보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자리가 아니라 반대로 어떤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을 가로막는 저지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요한복음 2장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확신과 믿음을 계속 유지했었더라면 다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맞습니다 설사 가족들을 설득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문 밖에 서 있지는 않고 이미 안으로 들어와 말씀을 듣고 있어야 맞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모습은 마가복음 3장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잘 아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배척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리아는 예수님 편에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으며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들었다고 내가 비록 예수님의 모친이지만 이분은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라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배척하고 밀어내는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는 당당하게 외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마가복음 6장 3점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뭐 그렇다 쳐도 누구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성료로 인퇴하여 낳은 어머니 마리아조차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향에서의 배척과 예수님에 대한 홀대 역시도 마가복음 6장에만 아니라 마태봉 13장과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그동안 마리아의 엄청난 순종에 가려져 있었던 그녀의 한계와 연약함을 제가 굳이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것은 그녀의 위대한 순종을 폄하하거나 퇴색시킬 의도는 아닙니다 자칫 가늠으로 정제를 받아서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순종했던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본을 받아야 되고 도전을 받을만 합니다 위대한 순종이고 고귀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한때 마리아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었다 하더라도요 어디까지나 마리아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별 체험을 다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뭐 신비로운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인되면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해질 수도 없고 신적인 존재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걸 누굴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가는데 체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마리아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만큼 성경에서 많은 기적과 체험을 가진 인물이 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 봤듯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니깐요? 멀어지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랬던 마리아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 아래까지 마리아가 나아가게 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 가운데 한 자리를 마리아가 차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를 만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빠진다고요 마리아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체험이나 어떤 간증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과 놀라운 간증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체험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에 기울이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동행하며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정직하게 손을 얹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저기 그늘질데 쭉으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문 밖에 서서 서성이고 계십니까? 목회자는 속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고 다단한 것 같고 확신이 막 넘쳐나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목회자는 속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앞에 올무가 놓여지게 되고 장애물이 놓여지고 지뢰가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듣고 싶을 때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아가서는요 부족합니다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늘 함께하셔야 되고 늘 그 말씀을 붙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마리아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옥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제대로 적용이 되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를 물리치시며 믿음의 승리 순종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아멘